응 거기 내려놔 갖고 와봐 아빠가 이제 캐야되니까 줘봐 자 아빠한테 봄아 이제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자 알려줄게 아빠가 자 줘봐 봄아 내려놔 아니 밀어야지 내려놔 잡으면 안돼 왜 안되지 잠깐만 다시 이거 들어봐 다시 배터리가 없나? 왜 안해놔? 못하겠다 응 해보고 아니 놔 놔 놔 봐 놔 봐 무서워 이제 된다 봐라 놔봐 놔봐 손 놔봐 무서워? 응 뭘 무서워해 자 해봐 샘이 뭐했어 어이 재밌어 응 아빠 aprend to 니가 앞으로 옮겨 해봐 간다고 뒤로 해봐 뒤로 뒤로 넓은 데로 가서 하자 Monster kann 베미가 들고있을때 누르면 안된다니깐 베미가 들고있을때 누르면 안된다니깐 베미가 안 무거워? 내려 놔 무거우면 베미가 내려 놔 무거우면 내려 놔 무거우면 내봐 저쪽으로 가야지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손으로 잡지말고 해 손으로 잡지말고 샘아 여기 잔디밭 위에서 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저기 봐봐 차 잡아 차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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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으 으 지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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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줘 봐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부모 어디가 어지러워 새마 왜 이렇게 빙빙 놀아 너는 가만히 서서 하는거야 그렇지 너한테 어디에 차가 조심해 이렇게 빙빙 놀아 빨리 달린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